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한 번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만 아주 과격한 그런 발언을 계속해서 하면 어떻게 되나 홍준표 의원의 행보를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번 대선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를 드러낸 주장은 11월 7일 날 홍준표 의원이 올린 글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는 우리 당 경선을 다이나마하게 만들고 안개 속 경선으로 흥행 성공을 하게 함으로써 그 역할은 종료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전당 대회장에서 제가 이미 밝힌 대로 거기까지입니다.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홍준표 의원의 11월 7일 주장입니다. 국민들 가운데 한글을 읽지 못하는 문명은 없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또 그가 제시한 한 문장 그러니까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홍 의원이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관점이자 시각이자 그리고 대선 정국에 대한 판단입니다. 결국은 검찰의 수사가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서 대선이 결정될 것이라는 그런 홍준표 의원의 우려이자 주장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홍준표 의원의 폭탄 선언은 11월 13일에도 계속됩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야 주요 후보가 모두 중요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데 아무런 진실 규명도 없이 국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참으로 잔인한 대선이 됩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제안한 쌍특검을 조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건에 대한 기초조사가 두 사건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연말까지는 실제적 진실이 규명될 것입니다. 그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공방만으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기망하는 사술이 지나지 않습니다. 당당하다면 두 분 다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배드 더 어글리가 됩니다. 나쁘고 아주 추악한 일이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 홍준표 의원이 갖고 있는 시각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두 사람 모두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 제법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이나 의구심에 대한 답은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이 누구 편인가를 보면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의원이 어느 선에서 멈추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선이 실제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지막까지 맞섰던 사람이 한두 번 정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계속해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끼리의 경쟁이 바로 이번 대선이다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결국 비난의 화살이 그냥 전부 홍준표 의원에게로 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멈추지 않고 홍준표 의원의 직설적인 발언은 11월 16일에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목은 막장 드라마 대선이 곧 온다. 저의 해설을 다하면 홍준표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은 막장 드라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홍준표 의원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정치 26년을 여섯 번째 겪는 대선이지만 이번처럼 막장 드라마 같은 대선은 제가 처음 겪습니다. 여당과 야당 주요 후보와 가족들이 모두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후보 선택에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대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만 난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관심도 없는 이런 대선을 치루해야 되는 각 정당이나 구성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가슴은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눈치만 살피는 검사들의 비급함에서 절망을 보고 상실감에 방황하는 청년들의 혼란에서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16일 발언은 아주 수위로 보면 최고 수위를 자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그런 11월 7일, 11월 13일, 11월 16일까지의 홍준표 의원이 갖고 있는 그런 단상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사람마다 판단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홍준표 의원이 경선에서 일종의 마지막까지 완주를 했기 때문에 일단 경선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한두 번 정도는 경고할 수 있죠. 이번 대선이 막장 드라마 같은 것이고 두 후보가 결국은 범죄의 연료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결국은 앞으로 검찰이 수사 방향을 누구를 향해서 검찰 수사가 행인지에 따라가지고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계속적으로 공설을 올리게 되면 결국은 야당 분열과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데 대한 주범으로 홍준표 의원을 공격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같은 산에다 쏙 시원한 홍준표 의원다운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견이나 또 동의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